안녕하십니까 엥스톤의 정수호입니다. 여기는 청주의 단제초등학교구요. 오늘 단제초등학교 열하산 열하산 cctv 카메라를 설치하였습니다. 입구에 보시면 이렇게 나중에 여기 바닥에는 따로 라인을 선택을 할거구요. 화면 보시면 여기 온도를 어느정도 체크를 올리면 이런식으로 고온이 감이 되었습니다. 잠시만 대기해주세요. 이렇게 뜨구요. 옆에 cms 상황실은 여기에서 이렇게 같이 라이브 화면만 뜨게끔 소리는 나오지 말게 해달라고 해서 안했고 이렇게 뜨게끔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합니다. 최고 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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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